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이웃한 일본이란 나라는 참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를 제공하는 그런 이웃입니다. 11월 15일자 한국경제신문은 장영효 도쿄특박원이 전하는 특별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웃 일본이 기대와 달리 또 역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도쿄올림픽도 허사 일본 3분기 경제성장률 마이너스 0.8%포인트를 기록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 역성장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전혀 뜻밖의 일이지만 우리 사회도 있는 상황이 도래하지 않으라는 그런 법은 없다고 봅니다. 기사의 핵심은 도쿄올림픽이라는 그런 특수에도 불구하고 일본 경제의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사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 경제가 도쿄올림픽 특수를 누리지 못하고 2분기만의 또다시 역성장,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말았다. 일본 내각부는 올해 7월부터 9월 사이에 실질 국내 총생산 GDP가 전분기보다도 0.8%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발표를 한 바가 있다. 연률로 항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3.0%로 민간 이코노미스트들은 예상했던 마이너스 0.7%보다도 경제성장률이 훨씬 악화된 수치를 기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 경제가 역성장한 것은 올해 1분기에 마이너스 1.1%포인트를 나타난 이후에 반년 만에 나타난 현상이고 2분기 경제성장률은 플러스 0.4%포인트를 기록한 바가 있다. 그런데 지난 7월부터 9월 사이에 도쿄올림픽과 패럴올림픽을 개최했지만 경제성장에 크게 보탬이 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기사 내용과에 덧붙여 가지고 기사의 말미에 대책과 대책에 대한 논평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바로 제가 그 부분에 주목했기 때문에 오늘 방송 주제로 삼게 됐습니다. 4분기 경제성장률은 지난달 4월 출범한 기시다 후미오 총리 내각이 내놓을 추가 경제대책에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시다 총리는 이러면 이번 주 안에 총 40조엔 규모의 코로나19 경제대책을 발표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런데 마스무라 히데키 일본종합연구소의 조사부장은 이렇게 논평한다. 퍼주기식 정책 대신에 적재적소의 재정을 투입하는 핀포인트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일본 경제신문에 논평한 바가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저의 생각은 아마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경제대책이라는 것은 어김없이 재정을 쏟아붓는 경기부양책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재정지출을 늘려서 경제를 살린다. 정부가 주도해서 돈을 풀어가지고 경제를 살린다. 이것은 일본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정치인들이 즐겨 찾는 대책이고 어쩌면 정치인들에게 주어진 유일한 활용 가능한 대책이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아주 천편일률적인 판에 박힌 듯한 정책에 대해서 일본종합연구소의 조사부장의 비판적인 지적을 염두에 두면 일본도 경기부양책 효과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높고 또 비판하는 전문가들이 아주 많은 모양입니다. 다만 정치인들은 그와 같은 전문가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겠죠. 일단 선거에 이겨야 되기 때문에 표를 사야 되고 표를 사기 위해서는 고통이 따르는 구조조정 같은 것은 입에 올려낼 수 없는 겁니다. 특히 조사부장은 퍼주기식 정책 대신에 라는 그런 표현이 등장한 것으로 봐서 일본에서도 아마 이런 부분을 걱정하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본 경제의 재침체 구체적으로는 역성장 마이너스 성장 분기에 마이너스 3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에 관한 기사를 보면서 2012년에 집권해서 2020년에 물러나기까지 거의 8년 동안 아베노믹스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실시된 경기부양책을 저는 떠올리게 됩니다. 아베노믹스. 아베노믹스는 일본 경제의 장기 저성장 상태 이른바 스태그프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서 과감한 경기부양책 아주 파격적인 경기부양책으로 아주 통화를 푸는 돈을 뿌리는 통화정책과 그리고 재정정책을 사용하는 것이 주를 이뤘습니다. 돈을 풀어서 성장률을 끌려올린다. 그것이 아베노믹스의 핵심이었습니다. 돈을 뿌려서 경기를 살리겠다는 것이죠. 아베 총리는 취임 초기에 심지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정기를 생생 돌려서 일본 은행으로 하여금 돈을 무제한으로 찍어내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인상을 깊게 남긴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은행이 국채나 민간채권을 과감하게 매입해서 시중의 예나를 계속해서 풀면 엔화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엔화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일본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해서 수출을 정진시키고 있고 동시에 투자와 소비를 유도해서 국내 경기를 살리는 그런 아주 강력한 경기 활성화, 경기부양책을 재임기간 동안에 내내 밀어붙였습니다. 당시 잠시 동안 경기 호조 기미가 보이자마자 국내외 언론들 가운데 아베노믹스가 일본 경제의 구원투수가 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마구 박수를 보내는 그런 기사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워낙 그런 목소리가 주류를 이뤘기 때문에 감히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마는 제가 상식적으로 볼 때 제가 갖고 있는 경제 관점을 볼 때 돈을 풀어서 경제를 살릴 수 있다면 인류 역사상 그 많은 나라들이 전혀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을 하거나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거다. 어려움을 겪어야 될 이유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을 한시적으로 풀 수가 있지만 결국은 경제 자체의 신진대사를 원하려 하는 그런 소위 근원적인 처방이 없이는 계속해서 돈을 풀게 되면 결국은 이제 국가의 채무를 증가시키는 그런 소위 마이너스 효과만이 궁극적으로 남게 될 것이다. 그런 의문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베노믹스는 정치인들이 사용하는 정치적 수사로서는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일본의 부채 급증과 장기 침체라는 그런 유산을 물려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예상을 했습니다. 현재 많은 에코노미스트들은 일본의 양적 완화는 그동안 아베노믹스라는 이름으로 실시됐던 양적 완화는 일본의 실질성장률에 아무런 영향을 아무런 그런 가속을 가져오지 못했다는 것이 지금 중론입니다. 도쿄 특파원이 전하는 일본 경제에 관한 최신 소식을 접하면서 이웃한 일본은 우리로서는 잘 유심히 보고 무엇을 그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사례 연구에 해당합니다. 돈을 풀어서 국가를 재건할 수 없습니다. 돈을 쥐어 주어서 사람을 이렇게 세울 수는 없습니다. 이런 교훈을 도쿄 특파원의 3분기 일본 경제 역승장이라는 그런 최신 뉴스를 접하면서 저 머리에 또렷하게 떠오른 것은 돈을 풀어서 절대 국가 경제를 재건할 수가 없고 개인에게 돈을 쥐어 줘서 사람을 이렇게 세울 수 없다는 그런 아주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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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병호TV